CL이 표시되며 문이 안열리고 버튼 동작이 안 돼요. 전면 표시 창에 CL 문구가 뜨는 경우는 제품 고장이 아니며 어린이가 세탁기 버튼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세탁기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전면 표시부에 CL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CL 표시가 될 경우 전원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이 동작되지 않습니다. CL을 해제하기 위해 행군 버튼 아래에 버튼 잠금 또는 버튼 잠금 7초라고 표기된 모델은 행군 버튼을 7초 정도 눌러 버튼 잠금을 해제하세요. 행군과 탈수 버튼 사이에 자물쇠 그림이 있는 모델은 행군과 탈수 버튼을 동시에 3초 정도 눌러 버튼 잠금을 해제하세요. 행군과 탈수 버튼 사이에 자물쇠 그림과 버튼 잠금 문구가 없는 모델은 온수 세탁 또는 온 냉수 버튼과 행군 버튼을 동시에 3초 정도 눌러 버튼 잠금을 해제하세요. 버튼 잠금 기능이 해제되었는지 버튼이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